안녕하세요 전화권입니다. 저희 봄 찾고 싶은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만 보러 오는 타로 손님의 카 W1HF 켄타스콘 첫째 파는 곳입니다.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우와 여기는 오 1편 제품도 있고요 어 W도 있네 저 관심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고요 주니어도 팔고 있네요 여기는 마트보다는 조금 손님의 카 가격이 좀 높은 편이네요 주니어도 있고 또 1편 제품들이 쭉 있고요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신제품 도라다 푸킨도 있잖아 크라켄도 있어 피코 투스코 자 어 메카드 더블 레이더다 우와 윙라이언도 있어 오 여기는 HG 크리핑크스 많이 있네 어 여기 있다 신제품 켄타스콘 우와 가격 봐라 오 이게 바로 켄타스콘이구나 오 자동차에서 켄타로스와 메로 변신 뭐야 3단 변신이야 오 아닌가 아 아니구나 칼이 아 메로 변신한 거군요 트레일러 자동차가 전부 메카노로 순간 변신 우와 얘는 가면 쓴 애는 누구냐 오 이게 바로 켄타스콘이구나 오 잘 안 보여 오 기사같이 생겼는데 오 켄타스콘 좋아요 오 오 이거 전보메카니멘 같네 오랜만에 전보메카니멘 있네요 X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거의 아 그리핑크스 이후인가요? 오랜만에 전보메카니멘 인데요 슈팅 팝업 체크하는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것도 역시 양옆을 어떻게 넣었네요 어 크기가 딱 그 전보메카님은 전보 네오 그정도 크기네요 어 좋아요 아 실제로 속에 직접 갖고 놀아보고 싶은데 자 왜 안 사는 분들이 있는데 아 제가 다 살 수가 없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는 신제품이다 치르매미 여기는 땡땡 여기는 마루 여기는 버킹 어 아라개도 있잖아 여기는 골브 여기는 아워피트도 있어요 우와 여기 어디인가요 바로 바로 토이플러스 고성점이에요 필요한 심의 구조에서 구조하시는 거 좋을 거 같네요 화이사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